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인간이 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도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복원력이란 또 습관이란 것이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이것이 가시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접촉을 통해서 전년병이 번져가는 코로나19 이른바 우한 폐렴은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어제 신문마다 좀 특별한 사진 한 장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해리 해리스 대사가 로바트 A. 벌럼스 주한 미국 사령관과 무려 한 5m 정도 떨어져서 점심 식사를 하는 특이한 장면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했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주한 미국 대사관관 내에 있는 식당. 해리스 대사는 16인용 식탁의 왼쪽 상단에 앉았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오른쪽 하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각각 테이블 세팅이 놓여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무래도 아주 큰 소리를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문득 서쳐가는 생각은 야생동물을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 공격이 이번 한 번에 거치고 만다면 사람들은 원래의 생활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격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반복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야생동물을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입니다. 야생동물을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가 한 번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우리 인간을 공격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아주 크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헤리스 대사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각자가 자기 점심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한폐령과 같은 야생동물을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 의견이 다수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령이 21세기형 바이러스의 선봉 공격 하나의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수천 수만 개의 바이러스 공격 시대에 서막을 알리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류가 야생동물을 거래하거나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그런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야생동물에게만 존재했을 법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전념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중국의 질병관리본부인 CDC의 조지 가오 국장과 미국의 국제개발체의 데닉스 케럴 박사 연구팀이 수학적 예측 모델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의 창글에 대한 전망치를 만들어낸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박쥐와 돼지 등을 포함한 각종 야생동물들이 체내에 아직 알려지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무려 170만여종 된다고 합니다. 예측 모델을 사용해서 이 같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전염될 수 있는 숫자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80만개에서 90만개나 이럴 정도로 아주 큰 규모였습니다. 최근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중국 공학 아카데미에 2017년도 보고서를 인용해서 현재 중국의 야생동물 시장이 520억 위안 약 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시장의 종사는 종사 인력만 하더라도 1,400만 명에 달합니다.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중국 우한 수산물 시장이 코로나19에 지는지로 지목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천산갑 중간 숙주를 거쳐서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추정치에 따르면 2006년 정도에 중국 내 16개 도시에서 2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들 가운데 30%가 야생동물을 먹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야생동물의 섭취 습관과 야생동물 시장 규모를 미뤄볼 때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우려나 경고나 전망대로 야생동물을 매개로 하는 전년병이 주기적으로 인류를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공격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도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변화는 한 가지의 그런 사례가 바로 헤리 헤리스 대사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점심 식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결국은 코로나19를 해결하게 되겠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그 메시지는 경고 사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접촉을 하지 않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접촉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그 외에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통하지 않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업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서울시내 일류 스타 셰프와 고급 레스토랑 고급 음식점이 매출 극감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데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고 메뉴라든지 테이크아웃 전용 메뉴 그 다음에 인기 메뉴를 밀키트로 제작하기 시작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식품 플랫폼인 마켓커리는 3월 중순부터 유명 레스토랑으로부터 입점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화는 위기지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을 만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사업가들에게 던져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